요청 영상 대행사 이보영님입니다. 드라마 대행사는 과거 힘든 환경에서 자라 도망치지 않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슬로건 하나로 광고 대행사 카피라이터로 입사해 매일이 전쟁터 같은 광고업계에서 오로지 성과를 입증해 최초 여성임원이 된 입지전적인 임무를 다룬 오피스 드라마입니다. 고아인 역을 맡은 이보영님이 한 이 헤어스타일은 칼단발, 테슬컷 스타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기가 많은 단발 헤어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다룬 귀여운 분위기의 단발에 이어 시크한 분위기의 단발 잘 어울리는 유형입니다. 다가오는 봄을 맞아 단발을 고민중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칼단발, 테슬컷을 한 이보영님을 보면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컬이 없이 시작전부터 끝까지 직선 라인으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시크하고 청순한 듯하면서 모던함도 느껴집니다. 모발 끝이 시컬로 둥글게 컬이 말려있어 볼륨감이 있어 러블리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단발과 대비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크한 헤어스타일은 드라마에서 카리스마 있는 말림 능력자의 역할과 굉장히 잘 부합하고 이미지가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설정된 캐릭터의 분위기 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보영님의 얼굴형을 볼게요. 사각답과 약간의 돌출이 느껴지는 하안부의 입체성이 느껴지는 얼굴형입니다. 이 얼굴형은 이 얼굴만의 시크하면서 진중한 분위기가 매력인데요. 이런 얼굴형의 경우 단발을 잘못하면 모발 끝 기장감이 하관을 강조해 하안부가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드라마 역할에 맞게 이 얼굴형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얼굴 비율이 중요합니다. 평균 얼굴형에 비해 비율이 짧은 편이라면 단발 스타일을 잘 소화합니다. 이목구비를 볼게요. 은은한 브라운 컬러의 윤곽이 부드러운 눈썹 쉐입, 둥근 눈 쉐입과 닫힌 눈꼬리, 내추럴한 속눈썹, 전체적으로 청순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요소들입니다. 이전 영상의 송혜규님은 두께감 있는 뚜렷한 눈썹 쉐입과 진한 브로우 컬러, 진한 속눈썹으로 보다 화려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는 이보영님의 이목구비 분위기와 대비됩니다. 송혜규님이 러블리하면서 화려한 무드에 가까웠다면, 이보영님은 청순한 무드에 가깝습니다. 둥근 눈매의 청순한 분위기를 가진 이목구비라면 단발을 매력적으로 소화합니다. 드라마 역할에서 착용한 패션을 보면, 똑부러지는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함께 카라산이 살아있는 셔츠, 어깨각이 살아있는 포멀함 전문적인 분위기의 블레이저 자켓, 스트라이프 옷 패턴으로 시크한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형과 이목구비의 분위기에 따라서 추구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은 달라집니다. 여러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고려할 때 베스트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오픈했습니다.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